와 파피 잭스 와 차 왜 꿀에 밥 없음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수없이 많은 C동설을 겪었음에도. 또 시트 미션을. 또 수익 은 didger, 또 수익 은 푸복은 다음에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라그는 지금 못쓰잖아 생각해보니까 딜카드가 없네 딜카드가 있네 6강령 3강령 도출 마키나 교훈 염원 교훈이나 마키나 각인데 선에코는 안되고 쏘죠 지금은 너무 약하다 근데 도가리라 금방 세질거 같긴 한데 암튼 지금은 약함 지금 개약한데 격분 손절 아니 격분 좋은 카드는 안되 지금 부복도장이면 강림으로 갈건데 강림 풀리자나 저거 아예 맹숙 사야되지않나 삼부복 광휘도 좋을거 같은데 좋죠 어쩌면 그래서 아 헤헤헤헤헤헤 으아 정...신...수양... 노리고 있었는데 바로때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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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헷 앵요 관절 부수기 라그나로크 못먹은거 많이 하시네 똥댕이 컷을 못하네 이걸 쟨 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까지 주겠다고? 강림을 해도 딜 카드가 없어. 마음의 옷이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학습 평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낮에 남이다가. 아, 취소됐다. 저건 너무 빨리 취소되는데. 동선 킬. 동선 킬. 너무 빨리 취소되는데. 반응할 수가 없어. 내 오리알콘. 아니 그게 아니라. 공포 포션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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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킬각 맞지 않나? 라그나 로크... 라그랑 교훈이 같이 나왔네. 라그야, 교훈이야. R도 두 갠데 라그하면 되겠지? 라그야, 라그라그야, 라그야. 를 도 깨닌 수 있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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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 강화하고 싶다 이런 거 같은 희균을 켈리같은걸 띄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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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안될 것 같은데 3전지 2차전지를 넘어 3차전지까지 가는 2차전지를 넘어 2차전지를 넘어 4차전지를 넘어 3차전지를JA 아이 저거 자꾸 이상한 타임이 나서 터져나 하긴 언제나 핸드가 꽉 차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뚝배기 깰 수는 있는데 조금 기다려보자 향로 5스택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병폭 넣을 거 없는데 병폭에 넣어버리면 전지로 못쓰잖아 나요 개굴 전 손실 안 날려면 올리긴 해야 되는데 굳이 전지로 쓸 필요없는 파워 카드가 있나 파워는 다 전지로 쓰는게 이득 아냐 최대한 이득일 것 같은데 추월은 굳이 두장 쓸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 잘 내 어차피 클리어 스펙인데 안잘 육업다 전 손실 걱정하느라 손팩 보이죠 안 뽑으면 되죠 덱파워가 이미 심장 3마리는 잡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강화를 왜 해 사욕이 제작번째ає 전지로 유지하는 게 え 전지로 없으니까요 전지로 우는 입사기는 전지로 우는 입사기는 함께 스펙리로 우는 입사기 전지로 우는 입사기 전지로 정 Dot 전지로 우는 입사기 전지로 우는 입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 죽이네? 못 죽이겠지? 안이네? 일어나라 핑핑아 상대는 첨탑의 원수 이차야. 일어나라 핑핑아 상대는 너증저 왓처야. 단식 강화할까? 라그 강화할까? 손절 강화할까? 심장 잡으려면 손절 강화가 제일 낫겠지. 락으로 창방 잡아야... 창방... 창방 첫 턴에 잡을 수 있나? 첫 턴에 강림이 안 되잖아. 단식 두 번 써서 60 경력이라 치고 12 곱하기 6이... 12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은... 12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네. 뭐 곱하기 2가 이렇게 많아. 몇 땜이야 그러면... 몇 땜이야 그러면... 12 곱하기 6... 분화로 곱하기 2? 전지로 곱하기 2. 72. 144. 288. 288이면은 창방에... 창방이 원턴 킬이네. 그러면은 사스텍으로 심장 갈 수 있네. 아카베고? 참아야 한다. Geoff. 아 못참해. 아휴... 쓰... 아.. 서순이네. 피단병... 선지를 왜 주냐고... L드위 둘러야 되나? 근데 이거 너도 쌌서 안되네 인생 이 압원괴는 이렇게 쓰는 거란다 딥백트야 잘 받으라 딥백트야 잘 받으라 딥백트야 잘 받으라 딥백트야 잘 받으라 룬 hilft비리니까 뽑아 놓는게 많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하무적이 다 깎여서 맹공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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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